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의 조국사랑 조국수호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크게 배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모로부터 정직해야 된다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아마 배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권세력과 보통 국민들 사이의 큰 차이에 주목한 사람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자신이 표를 던질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표를 던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소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는 명확한 기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정권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독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검찰이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집권세력의 핵심 관계자들은 계속 검찰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조국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인데 옳은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열 가지 제목 이상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조국을 두고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고초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국민 일반으로부터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신년 기자회견 해내 여러 차례 검찰개혁과 초보법 검찰 권력과 검찰의 명공을 가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기가 힘든 것이 지금 이 땅의 보통 국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자기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에게는 검찰이야말로 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공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눈에는 검찰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집권세력 사이에는 선과 악을 바라보는 선악관이나 정의와 부정의를 바라보는 정의관 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의 쟁점을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가를 모아주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다 그것을 어제 방송됐던 4.15 총선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 리스트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문정권 출범 3년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자가 판단할 첫 번째 쟁점은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일 듯 싶다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재미있는 말로 풀어선 사람이 바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다음 질문은 진중근 교수의 직설입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문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이 속한 계파의 이익의 대변인이다 청와대는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호해주는 사적 집단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권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 사람들한테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1월 20일 날 그런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주장을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시킵니다 아예 이번 4.15 총선을 조국 재신임 투표로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조국 재신임 투표로 치룰질 것 같다 당 정청이 일제히 구국운동에 나서는 것을 보니까 구국의 강철대호 전대협인가요? 주미에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냥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PK 친노가 파견한 청와대의 아바타입니다 살생부와 시나리오는 청와대 최강욱 조국 밑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짜준 것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근 교수는 일반인들에 의하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 사랑과 조국 부활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리하게 전망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조국에 집착하시나요? 영남 친문들 특유의 패거리 문화입니까? 아니면 조국이 뚫리면 감출 수 없는 대형 비례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진중근 교수는 더 뼈아픈 부분을 지적합니다 저분들 태세를 보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을 다시 불러들일 것 같습니다 가족 혐의 20개, 본인 혐의 11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위선전 운동은 조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조만대장경에서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야 할까요? 그것도 청와대의 안주인으로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감한 이야기를 진 교수가 틀어놓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집권 세력의 폭주를 더 노골적으로 경고합니다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40석 플러스 알파를 노린답니다 지금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데 선거에서 압승하면 뻔뻔함이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다시 하면 국민들 정신 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주나 폭주는, 지금까지 독주나 폭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 정의의 길을 갈려는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된다 옳은 길을 갈려는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주와 독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